다음 차례는 더보이즈가 바짝 뒤를 쫓고 있어요. 자리를 안 내줘요. 자리를 안 내줘요. 골드 차이즈가 행정 선두. 더보이즈가 두 번째. 1, 2, 2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 몰라요, 몰라요. 더보이즈. 아, 빨라요. 자, 더보이즈 치고 나갑니다. 자, 와이가 따로 잡나요, 따로 잡나요. 자, 와이가 따로 잡나요. 자, 와이가 따로 잡나요. 역전이 되려냐.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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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돌면 차일드가 1위로 들어옵니다 아 또 막판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윤호춤 저주의 특징이 있네요 있어요 막판에 뒤집어 놓으세요 제일 기본하게 프린시 라인에서 운명을 받고 나와요 보실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미끄러지지도 않았고 휴가 역선도 했어요 그래서 배승민 선수가 굉장히 다급하고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불안해졌어요 여기서 마지막 주자가 Y가 맞았죠 마지막 역선 보시죠 윤호춤의 저주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들어온 우리 더보이즈의 머리카락을 누가 잡고 있죠 제이콥의 머리를 끌고 있어요 아스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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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메달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든사일드가 58초 2사로 최종 금메달을 그리고 더보이즈 금메달에서 금메달이었고요 아스트라가 동메달 차지합니다 다 들어 줄게 너만의 지킬 더 이예요 이예요